2번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씩 꼬들아 다행히 어 그리고 항상 으응? 이런 질문 좋아 오늘 재밌었어요 만난 야식 타임 찍어! 찍어! 찍어야 돼! 타임 선배의 노래는 제가 바싹하니까 너가 애들이다 이거 조회 아니고 눈 난 너무 예뻐 미쳐 뭐니? 그 사이버 하이 하이 좋아 그릇따 다시 껴야 돼 수고 dom 하나 둘 셋 Nikki 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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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다 해 영동이 형을 안 가지고 여군이 형을 너 왜 내 엉덩이 난만져? 아 이거 아 이거 뭐라hell 아 이거 국민이란 들리게 야 이렇게 일어나 봐 엉덩이 이렇게 많잖아 왜 맞지 마 대학돼잖아요.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라라.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아 이거 놀아요. 뭐하는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. 필릭스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은? 반찬이요. 네. 네.